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1과목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1과목과 2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농작물이다 보니까 처음 학습하실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초 개념 먼저 같이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농작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작물을, 이 작물을 조사할 때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건강보험에 들어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이야.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겠죠. 그럼 농작물은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농작물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정 양의 그죠.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면 생명에 대한 걸 담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험 만약에 집에 화재를 들었다 그러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집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럼 농작물은 과연 어떤 걸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담보되는 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작물은 어때요. 재배해서 수확한 그죠. 수확물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거를.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수확량.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건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처음 가입했을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합니까. 연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수확량을 확인을 해 놓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 그렇죠. 표준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표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수확량은 어디에 지역별. 그렇죠. 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도 또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세분화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최초 가입 시에는 최초 가입 시에는 이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연재해가 없었을 때는 풍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입 후 가입 후 그 농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 줘야만 그런. 형평성이 맞겠죠. 잘 짚고 못 짚고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사를 갔을 때 계약자들은 당연히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때요. 무조건 돈 받고 싶잖아요. 돈 받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수확량을 작게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확량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그 농지 그 가수원에 대한 기본적 수확량이 어떻게 된다. 낮춰진다. 그럼 수확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보험에 대한 가치 보험 가입 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사고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확량을 계속 낮춰달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자님 이거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시면요.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평년 수확량이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평생 따라가냐. 아니죠. 평년 수확량은 몇 년? 5년 기준으로 따라다닙니다. 5년. 가입 직전 연도 5개 년 동안의 수확량을 통합한다는 거죠. 만약에 2년밖에 가입이 많았으면 2년 치에 대해서만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산정이 됨으로써 어때요. 평년 수확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셔서 자연재위도 극복할 정도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 평년 수확량이 계속 올라와서 보험 가입 금액이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어떻다. 평년 수확량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은. 일반적 자연재위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렇죠. 아예 자연재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년 정도의. 기준으로 흉년도 있을 거고 풍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평균치 5개 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 업무방법서에는 평년 수확량 선정하는 공식들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기준이 되는 그렇죠. 평년 수확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이. 무엇을 결정한다.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한다. 자 그럼 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게 되면 이 가입 수확량에 의해서 뭐가 산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가입 수확량에 의해서. 가입 수확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보험 가입 금액. 그렇죠.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수확량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을 곱해야겠죠. 가격.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손해를 확인할 텐데 이 기본이 되는 수확량에 대한 개념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수확량이 우리가 한 농지에 대해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됐다면 평년 수확량이 결정됐다면 손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간단하게 3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여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보상하는 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상적인 정상적인 부분. 그렇죠. 여기 정상적인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세 조각 중에 아니 세 개 중에 한 조각이 손해가 맞구나. 그럼 3분의 1의 피해가 발생을 했네. 그렇죠. 3분의 1의 발생을 했네. 아 그럼 3분의 1이 피해율이 되겠구나. 기초 개념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 등분 했을 때 손해가 한 조각 세 조각 중에 한 조각만 발생했어. 아 그럼 피해율은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상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만큼. 그렇죠. 3분의 1만큼 손해 봤으니까 이거 보상해주면 되겠네. 이게 이제 간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발생했어요. 전체에서 요만큼 진짜 조금 발생했어요. 근데 이것도 보상해 주려면 어때요. 조사 나가고 하다 보면 조사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양까지는 어떻다. 계약자가 부담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발생합니까. 자기가 부담하세요. 자기부담 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는 어떤 게 있어요. 소손의 면책금. 여러분들 보험 들었는데 보험 들었는데 뭐 10만 원까지는 10만 원까지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10만 원이 넘어가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소손의 면책금이죠. 자 농작물 시설 농작물에서는 소손의 면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죠. 일단 불필요한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뭐죠. 도덕적 해이. 아니 2% 3% 피해 발생했다고 그것까지 다 보상하게 되면 계약자들이 어때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짓자. 저기는 너무 험해. 약 뿌리로 가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난 여기 약치기 좋은 데만 약치고 저기는 그냥 보상받을게.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양을 설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여러분들 10%서부터 40%까지 설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기초 개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과목 2과목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 피해 3분의 1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자기 부담 비율이 20%여행했다. 20%여행이었다. 20%여행은 최초 가입하면 제일 최초 가입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20% 30% 40%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 40% 넘어가면 솔직히 보상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최초 가입 시 제일 최초 가입 시 제일 최소 20%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20%는 어떻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보상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수확량과 이 수확량과 보험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작물이 있을 때 우리 수확량 조사해야 돼.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건 그냥 다 수확해서 그에 나온 양 다 수확해서 무게 재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수 전체를 다 수확해서 그 무게를 직접 재자. 그러면 끝나지 않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농지에 다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쓰느냐. 일단 자 농사 너무 잘 지시는 분이야. 그럼 이분은 뭐 한 5년 3년 가입하셨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말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셔가지고 한 번도 보험을 신청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 조사를 받으신 적도 없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그죠.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10%에서 20% 내외로 10%에서 20% 내외로 특정 비율 내외로 상승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복리로. 복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피해가 없어서 조사를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이 있다. 이 30% 10%에서 20%가 복리로 상승이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부담이 20%형이라고 했을 때 피해가 30% 받으면 10% 받잖아요. 그 정도의 혜택을. 그렇죠. 피해가 없는 분. 농사를 잘 지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자 그러면 수확량 조사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수확량은 그렇죠.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추출하여. 추출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표본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하니까. 농지가 있다면. 농지가 있다면. 이 농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죠.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표본을 잡아서 하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침수 피해가 이만큼 일어났어요. 여기에 침수가 일어났고. 나머지는 멀쩡해. 그래서 내가 침수 피해를 봤더니. 그렇죠. 대부분 목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딱 봤더니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될 것 같네. 뭐 실제로 지금 3분의 1은 안 되겠지만. 어떤 정도 3분의 1을 보고. 표본 구간이 만약에 3구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구간을 잡음으로써. 요 3구간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있겠죠. 이 수확량을. 이 수확량을 어떻게. 그렇죠.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수확량으로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 그렇죠. 우리가 조사를 실행하는. 이 면적.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에다 곱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 농지의 수확량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밭작물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밭작물이 아닌 애들이 있겠죠. 밭작물이 아닌 가수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수.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일반적 개념이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가수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다르다. 뭐가 다르냐. 농지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작물을 심고 그 일정한 간격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간을 잡아서 수확을 한다라고 본다면 가수는 밭작물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세다 보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조사 가능하다면 자세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에 있는 가실의 수. 그렇죠. 가실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실 수를 확인하고 나면 한 나무당 몇 개의 가실이 열리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착과수 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착과수에다가 무엇을. 그렇죠. 가실의 과중. 무게를 곱해서. 무게를 곱해서 수확량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수확량. 개념은 동일해요. 자. 그럼 수확량을 확인한 후에 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렇죠. 주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그 농지의 가수원의 수확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금 복잡한 개념들은 다 뺀 거예요. 위보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제외를 시킨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알아보자. 그러면 그 해당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확량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죠. 수확량을 할 수 있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입했던 그렇죠. 기준이 됐던 수확량에서 줄어든 그렇죠. 감소된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소된 부분을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양을 그렇죠. 어떻게 한다. 보상해 주면 되겠다는 개념이 농작물 제외보험이라는 거예요. 농작물 제외보험에서 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밭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다. 땅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 땅의 부분에서 그렇죠. 비율의 특성으로 그렇죠. 그 농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 구원을 설정해서 표본 구원으로 조사를 하고 그 구간당 면적이 있겠잖아요. 그 면적을 나눠주면 1제곱미터당 그렇죠.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온 1제곱미터당 수확량에다가 어떻게. 조사했던 면적을 곱해주면 수확량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가수도 마찬가지죠. 가수는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 나무 한 나무 셀 수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죠. 역시 표본을 잡고요. 표본을 설정해서 표본주를 잡는 거죠. 표본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표본주를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세서 한 나무당 몇 개가 달렸는지 보고 거기에 가입 가중을 곱해서 하면 한 나무당 수확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 한 나무 수확량에다가 뭘 곱한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그 농지의 전체적인 수확량을 우리가 예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이 되는 게 뭐냐. 조사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조사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조사자가 어떠한 표본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의. 양이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그렇죠. 큰 변동은 없겠지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큰 변동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아니면 좀 중대한 가실에 의해서. 조사를 잘못했을 때는 그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밭작물과 가수작물에 대해서 봤어요. 그건 이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본적 보험의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런데 피해가 발생해서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재해는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갔는데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계약자가 트랙터를 밀어버린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그렇죠. 손해가 발생한 것 같아.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겠다.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작물 같은 경우 위험한 게 뭐냐. 시비관리. 비료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약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때 약을 치지 못하면요. 한 작물이 쭉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지금 옛날 텃밭 가꾸듯이 그렇죠. 농지가 한두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농들 같은 경우.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때 못 맞춰서 약을 못 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밭이 한 포존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평가사들은 가서 순간적으로 그렇죠.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탐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과연 자연재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가입 조건. 농지에 갔는데 가입을 했어. 계약자님이 가입하셨는데 이게 조건이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입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지에 가면요. 농지가 가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밭이 있는데. 크기가 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필기를 덧붙여서 가입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하거나 또는 계약 해지를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괜히 잘못해갖고 보험금 지급이 되면 그렇죠. 안되겠죠. 그래서 가입 조건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 자연재가 발생했는데 이 자연재가 보장하는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기간이 지나도 손해 평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하는 재해가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손해 평가사가 되었을 때 기간 확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조사를 가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다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조사. 그러면 이 조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수확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수확량. 자, 이 수확량이 확인이 된다면 수확량이 확인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그렇죠.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과목과 2과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설명은 단순하지만 설명은 단순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수확량을 할 때 이 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실시를 할 것인가. 아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표본 구간을 나눠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좋네. 전수조사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품목이 있다는 거죠. 이 벼. 그렇죠. 벼 같은 경우는 탈곡기. 그렇죠. 해갖고 수확을 딱 한 다음에 전체적 중량을 잴 수 있어요. 콩도 있고요. 팥도 있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그 외에 전수조사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표본 조사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건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밭작물, 눈작물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작물의 가격이 그렇죠. 이 가격이 작물 가격이 작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작물 가격의 등락의 폭이 등락폭이 너무 커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게 뭐죠. 고춧가루 같은 경우. 그렇죠. 조미채소. 우리가 이제 김장 담글 때 사용되는 채소들 있잖아요. 배추, 무,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들 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등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뭘 보장합니까 그렇죠. 투자 비용. 투자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생산비 보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고요. 밭 작물, 논 작물은 얘기했고요. 아까 설명했던 가수. 가수는 가일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뭐한다? 달린. 달린 가수를 센다. 그렇죠. 착가수죠. 그럼 착가수를 세고 이 가수당 무게가 있잖아요. 가중. 무게도 조사하겠구나. 가중 조사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달린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서 입는 피해도 있죠. 달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이거를 착가 피해라고 부르고요. 착가 피해. 자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해.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해. 이걸 우리는 낙가 피해라고 합니다. 낙가 피해. 자. 가실이 달린 상태에서 피해를 입느냐 떨어져서 피해를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생각했던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극소 품목에 대해서는. 손해. 피해 위를 피해. 피해 양을. 그렇죠. 피해 수확량을 확인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옥수수죠. 옥수수. 많지는 않아요. 옥수수. 그래서 피해 입은 수확량을 확인해서 이 피해된 수확량만큼 보상을 하자라는 게. 요 옥수수 품목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보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작불능도 있을 거고 재해양 재직파 그다음에 재정식 그다음에 수확불능조사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사 방식 외에 보상하는 기준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과목과 2과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기본적 개념 가장 큰 개념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수확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할 때 그 농지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농지의 수확량을 확인한 후 그렇죠 그러면. 가입된 평년 수확량 또는 가입 수확량이 있을 때 이 수확량에서 우리가 조사된 수확량을 제외시키면. 제외시키면 이게 바로 감소된 양일 것이다 감소량일 것이다. 그렇죠.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1과목 2과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